그 다음에 여긴 뭐지? 성이 두 개네 여기는 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가도록 할 수도 뻔할 수 있으니까 여긴 무슨 고스트 성인 것 같아 뭐야 귀신성이네 귀신성 문은 뭐지? 문 들어갔는건가 어 뭐야 속임수였어 아 뒤보고 숨어오고 앞에보면 숨는거구나 아 오케이 뭐야 함정 왜이렇게 많아 귀신굿것도 짝퉁문도 있으니까 귀신에 조심해라 이거네 어? 뭐지? 이쪽보고 못오게 좋아요 여기 쉽네 얼음이 너무 빡셌어 어? 동작 먹지말 아 잠깐만 숨겨진데 저기서 뭐 나온디 여기 뭐 숨겨진게있다 아 찾았다 나이스 저렇게 숨겨진 맵이 있어요 좋아 좋습니다 천재 지니어스 메달 많이 모아야돼 아 크 얼마나 잘 멈춰 아 얼음 스트레스 뭐야이거 우리 마리오 형님 팔임도 좋아요 진짜 사나이 수준이시네 일루와 일루와 그래 거기있어 별거 없을거 같은데 꽃 꽃으로 공격가능한가? 일어? 오게 만들어야돼 이쪽으로 오게 만들자 자리가 없어 좋아요 비껴 아 이 녀석 아 이 녀석들 거슬리게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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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슬리게 이 녀석들이 아 무서워 아 뭐야 아니야 여기? 아 여기구나 거슬리게 하는거 무서워 별거 없지요 유령 더 많아졌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말라고 오지마 오지마 나한테 안통해 비열한 수법 오지마 흐흐흐흐흐흐흐 오지마 오지마 어 뭐야 어? 아 이야아아아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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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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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큰일나버렸다 큰 놈도 별이 죽는군요 큰 놈도 별이 죽는군요 뭐야 이 마개촌같은 느낌은 뭐야 이 마개촌같은 느낌은 하아아아앗 으아아아아아앗 괜찮아 맨이 올라가도 목숨 하나밖에 안좌요 이 정도면 뭐 괜찮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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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마개촌 재키랑 어떻냐구요? 사나이는 리바이벌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했던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너스 많이 먹어야 돼 아이템 가운데 있을 확률 많이 없더라고 이거 말고 저기 버섯! 버섯 주세요 버섯 아 버섯 말고 어 이건 또 괜찮은데 이거 말고 그거 헬리콥터 네 어 작은거 버섯 악마 괜찮아 악마 근처에 있더라고 멀리 떨어져서 어 괜찮아 왼쪽에 많이 없을 것이여 어어 좋아요 어 펭고 바로 옆에 있을까? 나라면 없지 아 왼쪽에 다 있었네 오른쪽에 갈걸 여긴 대략 헬리콥터는 안주는구나 봤어 이거 물려있네 몰려있는거 알았어야 되는데 어차피 복불복이라? 중간 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야 또 속냐고 그 말이 완전 암시러운 게임이었다 뭐야 이거 아 나 이름은 싫은데 어어 어디가야되지 여기 지금 탄 다음에 올라가야되는구나 다시 왔을때 왔을때 흐흐흐흐흐흐 괜히 머리쓰는척하고 있어 나이큐 170이 나한테 이런건 통하지가 않지 요거는 왼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아 오른쪽 왼쪽으로도 갈수 있어 이런식으로 피지컬로 가능하죠 하지만 이렇게 가는게 더 편하다 흐흐흐흐흐 얼음인데 얼음은 좀 얼음은 좀 별로인거 같은데 갑니다 2단척보 핫 핫 호잇 아하 왜 안되지 2단척보 짧은가? 어? 어? 핫 핫 됐죠? 흐흐흐흐흐흐흐흐 저 위로가야되는데 어 떠나져버렴 자 좋아 지금이야 아유아 아 대게 못해 아 뭐하는거야 저기 위로 올라가라구 멍청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만있다가자 괜히 피지컬하지 말고 가만히 미끄러져 그렇지 저러어게 그냥 이렇게 가면 될거지 2단점프 어? 뭐지 저기 뭐야이거 문 아니야? 수상한데 이거 올라간다 어어어 에이 못 먹었네 박수 받고 싶은데 오늘 박수 한 번도 못 받았어 에이 세이브나 해 그냥 자 먹었고 가만있자 그냥 일 안정파 하지말고 어 쩌 돈먹고 아어어 아어어어 공격하는거군요 아어어어 이거 원래 돈으로 바뀌는거 아니였나? 꺼져 꺼지라고 자꾸 손에 힘이 빠져 아 뭐야! 하나 더 나오지롱 오 이거 공격이 안된다 오오오 계속 피해야되는가 보군 오 완전쌤요 4개 지들끼리 부딪히는구나 파워 필요해요 아! 파워 이거 다 했으면 되는데 극한의 피지컬이 필요하구만 됐어 동전 먹을 수 있게 됐으니까 좋습니다 자 역시 중간 보스야 좋아 어려워요 슈퍼마리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려운 게임이야 전세계도 깬 사람이 얼마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빡센게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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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구나 오래 오래 즐길 수 있을 수가 없네 거북이 최대한 위로 가져가서 직업 오케이 동전 좋아요 으 오븐 닭 오 자 좋아 오 오 저게종재야 저게 폭탄 오 야 이소 ㅇㅅ 이놈들 죽일 필요도 없어 매 왜 왜 왜 하앗 아하앗 왜 왜 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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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. 아 잠깐 제발요! 시간이 없습니다! 어! 어! 어 뭐야! 됐다! 성세스! 어떻게 된지 몰랐다 뭐야! 어떻게 가 여기! 어? 어떻게 목지려가? 어? 그냥 가자! 어이? 뭐? 벽이 있다고? 어디? 오른쪽 벽? 아! 일로 가는 거군요! 덩치가 작아서 돌파가 안돼! 없어 길 없어 덩치가 작아서 돌파가 안돼! 블록을 못 부시네! 아쉽게도 킥킥하면 저거 부셔질걸요? 천천히 2단 점프도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점프하시면 되는데요 저 메달은 먹어줘야 되는데 저 메달을 먹으려면 여기서 최대한 끝에서 점프 돼서 2단 점프로 해서 가서 먹는거네 먹지 말자 굳이 나머지 다른 데서도 안 먹었는데 고기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오는 걸로 뭐 뭐야 아 킥킥이 나머지 세 번 말고 아휴 아휴 보스 세이브됐죠? 자동 세이브 해자 머리야 진짜 꽂아버리네 대나무 헬리콥터 있으면 완전 편할텐데 아까 그거 한번 먹어보자 좋아 중간 세이브라고? 크으 역시 말이오 간리오 야 이거 최대한 체력을 아껴가면서 왜냐면 지금 이 상태가 그거거든요? 세 번 정도 맞아도 괜찮은 보호막 상태잖아 큰일나버렸네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해야돼 아 근데 마지막 부분 되게 어려운데 자 먹을 거 먹어줘 저거 폭탄 있을 때 아 왜? 밟았잖아요 여기 가운데 있지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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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거든요 끝에 있자 끝에 한 개만 피하면 되잖아 끝에 있자 끝에 한 개만 피하면 되잖아 왼쪽 왼쪽이나 오른쪽 그 밟을 하나도 안쪽으로 왜 5개가 야 파워를 가지고 올라가는거 어떨까? 그럼 폭탄이 없어지잖아요 얘네들은 솔직히 부섭지도 않은데 파워를 가져가서 여기까지 가지고 온 다음에 점프를 피하다가 아 너무 오래 걸리려나? 너무 오래 걸리겠나? 아 조심해요 갓 쪽에서 피해요 제가 어차피 다 죽여줘요 그래서 갓 쪽에 하나가 더 나오죠 괜찮아요 아아 이거 어떻게 하나요? 왼쪽으로 갓 써져야되나? 아 또 이거 없네 게리 이슥볼라다가 그냥 올라갑시다 보스기를 이렇게 멀어 이거 롱맨보다 더한 놈이네 이거 롱맨은 보스기라도 있는데 윈 피지컬 좋았죠? 후하하하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이거 고양이 마리오가 자, 천천히 야아악! 됐다. 저거 먹지 말고 됐어. 아, 근데 지금 한 번 맞으면 죽어서 큰일이네. 좋아요. 아, 어, 노! 아, 저거 맞아도 안 죽구나! 짜부대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아, 점프하려고 했는데 저놈한테 걸려가지고 아, 뭐야 이제 없네? 아, 이런데서 나 진짜 나 진짜 게임을 못하는 사람인가? 아닌데, 난 평범한 사람인데 이번에 파워를 한 번 위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워를 가져갈게 아껴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허접이니까 어? 어, 뭐야! 아하하하 내 파워! 던지다가 파워를 맞아버렸어! 어이없네 아하C 던져도 안 돼? 내 목숨을 아껴야해 내 목숨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자, 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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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다 죽을 놈들 어차피 자꾸 신경쓰여져 오른쪽 거 괜찮아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이득은 보지 않겠다 어허허허 아니, 절로 가는 거 아니야? 찌기, 깽기면 죽네 잘했는데 아하 우울합니다, 진짜 아니, 절로 뛰는 거 아니었어? 저거 어떻게 먹어? 저 메달 아니, 저 메달 먹으려고 절로 뛸라 그랬죠? 어? 뭐 어떻게 가? 저거 어떻게 먹어? 파워 들고 가야돼? 파워로 안 깨지던데 방금? 언제 깨자고? 지금 이제 깹니다 안돼! 내 파워 건들지마! 내 파워 건들지마! 너네 파워 건들지 말라고 내 파워 건들지마! 내 파워로 가져가서 위에 폭탄 터뜨려 버리겠다 아, 세공으로 부셔야되는 거야 아아 직업이다아 아아아아 아아아 으으으으 박쥐 소리 좋아요 그럼 쇠공은 계속 위로 골려야되네? 두개밖에 없으니까 피할 수 있겠다 아아C 뿌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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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여러개 보너스 나이스 됐다 키끈 상태로 갈 수 있다 굉장히 편협적인 시각을 가진 게임이야 왜 작은 고추가 더 매운데 작은 애는 한빨에 죽고 큰 애는 맞으면 키가 작아지죠 키 큰 사람만 좋아하는 게임이야 침착 그하게 침착 그하게 저거는 안 먹고 됐다 됐어 이번엔 잡을 수 있어 침착하게 해 무시해 이거 밟어 그냥 미끄러지는 것만 조심하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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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시고 굉장히 자신감 어땠어 키 껏기 때문에 자신감 팽빈 175cm라고 뭍 마리오 됐다 벗츠는 원래 좀 쉬워 마리오가 도망간다. 잡으러 가. 잡으러 가자. 잡으러 가. 185도 아니고 175라고. 180도 넘어가면 사람이 인성이 드드해집니다 여러분들. 뭐지? 아 또 구해달라고? 무시해도 돼야 돼. 또 잡혔네. 저럴 줄 알았어 내가. 맨날 이거 납치성 이 녀석. 형 바쁘거든 지금? 오늘 5월까지 깨야 되는데? 어 형 바쁘거든? 그렇지. 바로 앞이네. 어 보너스가 되게 많은데? 보너스 먹고 가야되나? 어 좋아. 북은 맘에 들어. 먹을 거 없나요? 펭귄? 펭귄 저기 있다. 어어! 아 펭귄!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부업. 세천이. 불 쏜다. 애매한 녀석 한번에 가서. 눈떼를 공격해주겠다. 오아아아악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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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 안 떨어져!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거야! 아! 아! 돌아버리겠네? 아 그냥 나에게 아! 아! 저거 뭐야? 아! 아! 버섯이라도 줘! 먹고 아! 미끄러지는 게 문제야 아까 펭귄보니까 안 미끄러지는 거 같은데 펭귄은 미끄러지는 기능이 없는 거 같은데 조심하세요! 미끄러집니다! 펭귄은 미끄러지지가 않는 거 같아 펭귄발이라 그러는데 펭귄발이라 그러는데 와 나 이거 현황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현황도 안 세.. 어어! 말 시키지 마세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아 저 불 압박이네 대나무 헬리콥터 너무 급하다 대나무 헬리콥터 아 저 불 압박이네 너무 급하다 대나무 헬리콥터 천천히 안 미끄러지는 여기서 천천히 좋아요 아무도 말 안 시켰다고? 아 그래? 아 뭐야 못했는데 야 너는 안되냐고? 야 키 작대고 하나밖에 안 뽑혀진 거 봐서? 어이없네 키 큰 애들은 한 번에 다 부셔주시면서 하나씩밖에 안 돼 너무하네 아 조심해 자 안전하게 가자 너무 약한 상태야 하지만 작은 고추가 매운 법이지 침착하게 작을수록 지금이죠 앗 헛 아 아 고민했다 오른쪽으로 그냥 버리고 갈 것인지 공격을 할 것인지 고민에는 상관에 순간에 공격당했다 안 되겠습니다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아이템 다 썼어 아이템 다 썼어 근데 크롭 되게 많아가지고 언제 쓰지 그랬는데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지 아 아 야야 아 얘는 얼음도 나가거든요 완전 짱이거든요 아 야 그거 왜 안하냐 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완전 쎄다 뭐야 이거 다 먹으면 되나 좋아요 어이 가지고 가자 가지고 와서 던져버렸다 안되겠다 위험해 아이스 볼이 있으니까 나도 펭귄이야 스카이 슈퍼 슈퍼점프 뛴 다음에 하늘에서 스카이쉿을 하는것이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다 잡았어 일단 잡았어 괜찮아 펭귄 없어져서 괜찮아 여기서 먹을꺼니까 안나오나? 미끄럽다 미끄러워 아! 아! 낙살 줄 알았네 밑에 있었잖아 이씨 사람 간 떨리게 하고 있어 이거 저또 하나만줘 하나만 하나만 주시고 아 안되네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뭔가 이상한데? 여기만 왜 이렇게 막아놨을까 수상하죠 뭐가있어 여기 펭이시 어? 어? 가져가 애매한 녀석 죽이게 어잇! 거북천사씨 으허허 무서워 꺼져! 이건 뭐지? 저거 점선은 뭐예요? 여러분들 점선? 세이브다! 어? 이거 또 있지? 또 없는가 봐 아무것도 없다고 가뒀다! 멍청한 녀석들 춤추는 거고 펭구! 펭귄은 안 미끄러져 봐봐 오리발이라서 아 펭귄발이지 어찌됐든 얘는 안 미끄러져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미세한 차인데 어 어 저 내려가면서 저 위에 뭐 먹는 게 있네 안 돼! 너무 무서워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아이씨 어 아 찰 아 치 흐흐흐흐흐흐 세이브됐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실패 됐어 어 완전 빡센데 현황..현황 이거 뭐고 이거 내 몸을 지킬 무기 하나 있어야 돼 오 뭐야 아 버섯 아 버섯 아 버섯 아 오리발도 없는데 큰일 났네 야 오리발 없으니까 빡세지는데? 큰일 났네요 이거 키 커서 가야겠다 어쩔 수 없어 템 뭐 있죠? 뭐야 티짜가 주는 것 밖에 없는데? 아 큰일이야 오리발 있어야 되는데 아 오리발 없이 자신 없는데 우리 얼음이 돈을 생기게 하네 얼음 지나가니까 딱 벗어서 먹어야 돼 아주 천천히 가겠어 아주 천천히 핫 아주 천천히 여기서 뜰거야 오잇 미끄러워 아 모르겠다 아 점프하면서 가야겠어 점프가 미끄러움을 방지해줘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모르겠어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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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아아아아 야아 됐다 아 미끄러워 어 꺗 호호 떨어졌긋 어허 나 위험한데요? 나 터 아 어 큰 벽을 에헤헤헤헤 잘 갈아 멍청이 녀석 아흐헅 나도 갈 뻔 했다 큰 놈 조심해 아 왜 그러시여 왜 에이 무서워 헉 올라갔어야겠다 후구 야호 jck 또 나왔어 쟤 뭐야 계속 나오는 건가봐 굿enos 빈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져 위에 뭐 있는데 콩나물같은거 있는데 스피드 맞아 아이씨 아하 아하 돌아왔어 오 지금이다 올라가기가 힘들구만 아 모잘라 스피드 됐다 아이씨 보너스야 그냥 개고생했네 매달 먹어야 돼 매달 아 어 왜 시간 시간이 없어 나 죽어요 시간 아직 많아 80초야 어디갔죠 뭐야 뭐야 뭐지 저걸로 뭐하는거 같은데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끝 한이든 열이 그 뭘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